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광입니다 이 시간은 스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우리가 이제 접근해 들어갈 것이고 그 접근해가는 방법으로서 먼저 심청전을 분석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스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 가자면 여러가지 익숙치 못한 지명이나 혹은 관섭을 비롯해서 각가지의 어떤 사건과 부딪히면서 전혀 우리와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살펴 가면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익숙한 얘기인 심청전을 통해서 먼저 분석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심청 이야기는 효녀 심청이라 해서 효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죠 조선시대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심청전을 만드는 분은 효를 앞에 내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효라기보다는 물론 효의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불교의 수행 중생의 제도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접근해 봐야만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청은 불보살의 화연으로서 살펴봐야만 비로소 그 얘기가 시원하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익히 잘 아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대강의 줄거리를 먼저 살펴본 그렇죠 황주도하동의 심학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대대로 명문거족 문벌이 혁혁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하면서 자라다가 20세에 갑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엎친 데 덕친 계곡으로 이 학교가 신봉사가 눈이 멀게 된 이 시점을 비롯해서 가세도 기울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장가를 가게 됩니다만 부인 곽씨 부인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죠 도타운 사랑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자식이 없어서 명산에 갔으나 혹은 또 영엄 있는 도량 이런 데 찾아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가세가 비난하기 때문에 큰 시주를 못했지만 그러나 정성껏 시주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해서 결국 이제 4월 초파일 밤에 태몽을 꾸게 되죠 그래서 한 선제가 나타나서 제불보살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맞잡고 지시로 왔다고 하면서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애기를 베게 되고 그래서 낳게 된 아이가 청이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청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이 청이를 놓고 난 뒤에 곽씨 부인은 7일 만에 세상을 뜨게 되죠 그래서 심청이는 아버지 손에 품에 안겨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젖을 얻어먹으면서 자라나게 되고 점차 성장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살림을 꾸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코는 이웃말 정경 부인의 수양딸까지 가게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러나 한 날 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심학규 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덩거리면서 나가다가 이 진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냥 빠져버리게 되죠 겨울에 그래서 사람 살려 외치는데 마침 지나가던 몽운사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꿈몽자 구르몬자 그런데 몽운사의 화주성 화주성은 절에 큰일을 같은 거 할 때 다니면서 이렇게 권선문이라 해서 선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래서 그게 불사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그게 이제 적고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약속을 적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분입니다 화주성 이제 이 화주성을 만나게 돼서 결국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때 문득 나도 그냥 눈을 번쩍 떠서 밝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바로 화주성에게 공략미 30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불가능한 약속인데 그래 놓고는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고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약속을 했나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돌아온 딸이 그것을 눈치채고 묻게 되고 결국 털어놓게 되죠 이때 이제 남경상인들이 임당수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그 파도가 드셔가지고 노상 거기서 풍랑을 만나고 뭐 사람들이 빠져 죽고 배가 파손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용왕님께 처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5세 처녀를 구하러 다니게 되고 심청이가 스스로 자청하죠 그래서 공략미 300석도 올리고 아버님이 웃고 살 것도 다 마련해 놓고 난 뒤에 임당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임당수에 빠질 때 이건 이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다 속 깊이 용왕을 만나게 되고 용왕의 도움으로 기억도 없는 어머님을 뵙게 되고 그리고 용왕이 마련해 주는 큰 연꽃 속에 들어가서 다시 임당수로 뚫게 되고 그 임당수에 빠져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남경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황궁으로 이렇게 진상이 되고 황궁의 연못 속에서 밤에 연꽃이 열리면서 마침 황호를 잃고 혼자 쓸쓸해하면서 나와있던 황제와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황호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래서 심청이가 노상 황호가 된 입장에서도 근심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자 그 연유를 묻게 되고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장님들의 맹인들의 잔치를 공중에서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학규 씨가 참 뺑더검에게 당하면서 이리저리 고생하고 하다가 뒤늦게 도달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죽지 않고 황호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정말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심정이 크게 다르자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고 이때 동시에 참석했던 모든 장님들이 눈을 다 뜨게 되었다는 내용이 대강의 이미 알고 있는 줄거리죠 그러면 이 얘기가 어째서 불교적인 얘기냐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하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무릉도원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복사꽃 피는 동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리사회에서도 우리가 보입니다만 결국 불국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심학규 씨가 고생하고 심챙이가 목숨을 벌이게 되는 이 도하동이라고 하는 자리는 결국 본래가 불국토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하동, 동네 이름에서 그런 상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핵핵한 문 벌이는데 20세에 갑자기 장립이 되고 가세가 기울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장립이 된다는 이 상징은 어리석은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모습이 되는데 무엇이 어리석게 만드느냐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느냐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는 불교적인 상징이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청아머니 곽씨 부인이 7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건 뭐 부처님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심청이가 성장하게 되는데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 혼자 끝만에 아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모든 생명체와 뿌리가 같다 또 인연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만 잘 살겠다 해서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눈먼 아버지 헌신적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든 보살핀과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죠 또 이제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라서 맹목적이라 그러잖아요 눈먼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눈먼 사랑이 바로 실제로 눈이 먼 장님의 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 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뗄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의 고리 같은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청이가 성장했을 때 겨울에 빠지고 아버지가 겨울에 빠지고 또 모원사 스님에게 구출된 신봉사가 문덕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잘 지내다가 딸을 데리고 참 엎어져 가면서 젖을 얻어먹일 때까지 그런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자기가 편안해진 입장이 됐는데 딸이 다 자랐는데 갑자기 이게 눈을 뜨고 싶어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간절히 바라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모든 희망을 자식에게 걸었는데 자식이 성장해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 이제 꿈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세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밝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50대 60대 되어야 비로소 그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 몽은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바로 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싶다 밝은 세상을 내가 깨뚫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될 부분은 아니죠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약속 공량미 300석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거 말도 안 되죠 실행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약속 바로 이러한 희생이나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심청이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눈을 뜨고 싶어 해서 결국 목숨을 버리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청이가 보살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살의 길에 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죠 무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을 던져가면서 그 세계를 정화해 나가는 불국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여기에 자기의 사리사육이 개입되면 이것은 되지는 않죠 거기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오로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중생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야만 절대적인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전생당 같은 걸 보면 다 그와 같은 얘기가 한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천의 심청이 임당수에 몸을 던지자 갑자기 그 험악하던 험난하던 파도가 삼자게 됩니다 바다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고해 그러죠 고통의 바다라 그럽니다 또 우리 마음이 바다에 비교되게 됩니다 큰 바다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는 풍랑 언제 그게 함몰될지 모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언제 직장에서 목 잘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파도가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기실 내 마음속으로 돌아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 이건 더 괴로운 것이죠 더 나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도 같은 것은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아무 이해 타산을 놓아버린 소위 청순함 순수함 청정함 여기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청이가 뛰어들자 파도는 잠자게 됩니다 청정함 자리 선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백척간도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한 발짝 더 내디더라 어떻게 되는데요? 대사 1번이냐 크게 한 번 주고 해야만 된다 진정한 삶은 내 모든 것을 내 이해 타산을 다 놓아버릴 때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보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살의 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 자리는 뭐예요? 임당수가 되죠 용어를 잘 풀어보면 그게 재미있는 상징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심청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용왕을 만나게 되죠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나의 괴산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자리, 불성자리가 용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자리를 보통 표현할 때 이건 나중에 유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나타납니다만 심왕, 심소 그렇게 양입니다 마음의 왕자리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를 용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왕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근본이 다시 거기 또 만나게 되죠? 근본이 뭡니까? 어머니죠 눈을 뜨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를 바로 이 용궁에서 용궁은 뭡니까? 파도가 험난한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고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불국정토였다 이런 이야기죠 정토 속에서 우리는 근본자리와 만나게 된다 근본자리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는 정토 속에 있게 된다 같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치마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연꽃 속에서 환생을 합니다 연꽃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게 불국정토의 해년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청이를 죽음으로 내몰놨던 사람들이 그 연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참 묘한 인연이죠 그래서 그 환궁에 같이 진상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보살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던졌을 때 중생이 보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황궁에 들어가서 이제 황제를 만나는데 여기서 황제를 만났으면 황후가 됐는데 황후가 됐으면 아버지 만나고 싶으면 그냥 신하들 보내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중생 스스로가 발심을 하지 않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황후의 자리지만 아버지가 직접 고생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올리는 의욕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학교시는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수례를 보내는 것도 신하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생하면서 오게 만들죠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모든 맹인을 위한 잔치죠 동체대비, 무연대비라고 합니다 특별한 인연을 걸지 않는 평등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학규 씨와 만나는 장면인데 죽었다는 딸이 황후가 돼 있다 정말로 이젠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극에 달해버립니다 1차적으로는 말하자면 눈을 떼야 되겠다는 것이 초발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5도의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심청이를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간절하고 눈을 끄뻑거리고 무진 뇌를 쓴 결과 번쩍 뜨지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모든 존재 심청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장님들이 동시에 눈을 뜹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림은 한 중생만을 위해서 제도하지 않죠 모든 중생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동시에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죠 함께 눈을 떼야만 비로소 이것은 눈뜬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반자신경 끝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함께 불국정토에 가자는 내용으로 발언과 경례로 끝나고 있습니다 반자신경을 아재아재바라 아재바라성 아재모지사바 요약하면 우리 다 함께 저 깨달음의 세계에 가세 불국정토에 가세 그러면 가자는 이야기는 뭡니까? 함께 만들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발언이자 경례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이라는 것은 성으로 할 때는 심이고 침 빠진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푸른 곳 이게 이제 청이죠 물이 푸른 곳에 빠진다 빠져 죽는다 그래서 물이 푸른 곳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자비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맑은 색에 맑을 청자 맑은 색에 몸을 던진다 심은 침으로 할 때 던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 보살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맑은 색에 몸을 던진다 그 다음에 그 마음자리는 본래 맑은 것이다 심은 소리가 같은 마음심하고 동음이죠 그래서 마음은 본래 맑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 넘어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